하우스 한편에 앉아 다육식물과 실험하고 있는 보조농부.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판매된 것을 지금 해외 배송하려고 흙터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배송? 흙터리요? 아니, 해외까지 가려면 흙도 있어야 생생하게 살아서 배송될 텐데 왜 흙을 다 털어내는 건가요? 해외 배송하는 건 이렇게 흙을 다 털어주고 여기에 어떤 균이 묻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거는 수입이나 수출에 있어서 아주 흙 같은 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식물에 수출 시 안전하지 않은 균이 반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식물에 묻은 흙을 완전히 털어낸다는데요. 그나저나 다육식물을 수출까지 한다니 국이 선영하는 효자작물이 따로 없습니다. 꽃보다 곱게 키운 우리 다육식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일본 등 한 30여 개국에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폴란드 찍고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등등 날개 도친 듯 팔린다는 K-다육식물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우리 딸내미가 해외 마케팅을 잘하고 있어요. 아하, 민정 씨가요. 첫 투자한 다육식물은 낭패를 봤지만 수출 요구들은 많이 하고 있다고요. 해외 사이트는 제가 무역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사진 찍는 거 작업까지 하나씩 해서 해외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역협회에 지원을 받아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접 사진을 찍고. 일일이 영어식 표기를 하는 일이 초기에는 많이 어렵고 더딜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로 벌써 5년 차. 생산부터 수주, 포장, 검역, 배송까지 1인 5억을 담당하는 프로가 되었답니다. 저희는 한 90% 정도가 미국분들한테 수출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수출을 할 때 그렇게 많이 방법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기본 검역증만 있으면 보통은 다 배송이 되기 때문에 주문하기도 쉽고 저희한테 접근하기가 더 편안하신 것 같아요. 원산지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이지만 한국의 재배 환경이 좋아 색도 선명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 분들이 우리나라 다육식물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고 또 해외에 수출을 해야 또 외화도 벌어들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판매보다도 해외 수출 판매가 한 80%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부자농구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해외 판매 계층으로 고수익을 올려라. 수출용 다육식물을 포장 중인 분역. 신문지에 종이, 솜까지 도움되는 재료가 많습니다. 배송 나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이제 박스 파손이나 문제가 없도록 식물을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꽝꽝 숨겨둔 보석 같은 우리 다육식물. 국내의 고객 감독을 주며 올리는 연매출.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국내 온라인 판매 1억. 해외 수출 3억. 연매출 총 4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구의 농가 수익. 다육식물 국내 온라인 판매 1억 원. 해외 온라인 판매 3억 원. 연매출 총 4억 원. 해외 온라인 판매 1억 원. 해외 온라인 판매 1억 원.